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방송을 통해서 또 만나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번 연도에 이제 하반기가 대부분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취업에 이제 조금 다가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10월달 11월달 12월달 좀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제 공채 시즌과 그리고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의 이제 하반기에 이제 공채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그리고 한참 또 필기 전용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 전용 등을 남겨놓고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다들 분투하셔가지고요 이번 올해에는 꼭 취업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부족하셔서 하신 분들은 오늘 저와 또 함께 IT 또 분야에 또 한 분야의 직무를 또 분석해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내년에는 아니면은 올해 또 말에도 좋은 소식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가지 두세강 정도를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직무는요 IT 직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직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모든 IT인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듣고 또 숙지를 하신다면요 어디 IT에 어디 면접을 가시든 아니면은 어디에 또 필기시험 면접을 보시든 간에 다 나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쫑긋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분야 중에서 정보시스템의 운영 분야 즉 OP 분야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해서 10대 요소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10대 요소는 여러분들이 금방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들어봤을 때는 어려운 단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구성 및 변경 관리 또는 운영 상태 관리 또 성능 관리 그리고 장애 관리 보안 관리 그 다음 백업 관리 사용자 지원 관리 자원 관리 그리고 전산실 관리 또 운영 아웃소싱 관리 그리고 예산 관리 등등 이렇게 10가지 정도의 우리가 정보시스템의 운영 관리 분야의 10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그리고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부분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부분만 잘 파악만 하고 있어도 다른 직무를 파악하실 때는 도움이 많이 되실 테니까요 그렇게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테두리 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구성 및 변경 관리 부분과 그리고 운영 상태 관리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보시스템 구성 및 변경 관리 부분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구성 현황 그리고 이력 등을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이 구성 항목들을 구성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정보시스템의 구성 및 변경 관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정보시스템의 운영 상태 관리,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 구성 요소의 이상 증오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기록, 그리고 통제하기 위한, 통제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는 그러한 부분이 정보시스템의 운영 상태 관리 부분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구성 및 변경 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개발 쪽에 그리고 운영 보수 쪽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의 운영 상태 관리 쪽은 모니터링 모니터링을 제일 많이 하는 파트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디 파트가 제일 많습니까? 그죠? 보안 요소가 많죠 그래서 정보보호, 정보보안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회사에 또 속해 있는 그러한 부서라든지 일반적인 회사에 또 속해 있는 그러한 부서들이 이러한 운영 상태 관리의 또 다른 부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성능 관리 부분은 정보시스템의 효율 그리고 응담 속도 또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능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성능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차단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는 부분이 정보시스템의 성능 관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운영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전 정전당이 발생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또 IT 용어 같은 경우에 인터럽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오류 아니면은 각종 장애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리고 예방 진단 또는 복구 이러한 절차 또는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재해 복구 부분은요 이렇게 장애가 발생을 했다면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재나 또는 지진 테러 이러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고에 의한 발생할 각종 재해로부터 또는 장애에서 오는 그러한 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또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그러한 파트가 정보시스템의 재해 복구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두 가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일단은 다섯 가지 중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성과 조성과 변경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우리가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지침을 우리가 알아보면요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조직의 특성에 맞도록 우리가 지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만들어놨잖아요 표준화를 만들어놓은 자체는 뭐냐면 이 표준화 자체가 어디서 사용하냐면 많은 부서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각각의 특성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와 C라는 회사가 똑같은 개발을 하고 있더라도 어떠한 언어, 자바라는 언어를 쓰든지 C라는 언어를 쓰든지 파이썬의 언어를 쓰든지 다른 언어를 쓰게 되면 그리고 구성원들에 따라서 또 뭐가 달라지면 절차들이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지침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의 특성에 맞도록 우리가 조정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구성 변경 관리 지침 운영 상태 성능 그리고 장애 관리에 관해서 우리가 각각의 부서 분무 그리고 각각의 회사에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 변경을 시켜가지고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것은요 표준화적인 부분을 알아보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해서 다른 기업 즉 지원하시고자 하는 기업을 분석을 하실 때는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지침이 바뀌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지침을 또 변경을 시켰는지 그러면 이 변경을 시킨 이유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기업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구성 요소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떠한 것 때문에 바뀌었는지 파악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또 이 정보시스템의 운영 부분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보시스템 관리 부분에서 운영 관리 지침 중에서 구성, 변경 관리, 운영 상태 관리, 성능 관리 아까 봤었던 그러한 10가지 정도의 또 정보들이 있는데요 관리 지침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부분과 네트워크 부분을 이렇게 4가지로 일단 구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구분자로 보시면은 동글뱅이가 2개로 되어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동글뱅이가 하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글뱅이가 2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글뱅이가 하나가 되어 있는 부분은 밀접한 관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관계적인 부분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글뱅이가 2개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유독 보시면 되겠는데 하드웨어 업체에서는 그래서 구성, 변경 관리와 운영 상태 관리, 성능 관리, 장애 관리 그리고 전산실 관리까지의 지침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구성, 변경 관리, 운영 상태 관리, 그리고 장애 관리, 보안 관리, 그리고 사용자 자원 관리까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것들은 동글뱅이 2개로 우리가 표현해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시스템 운영 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당연히 계획을 해야 되겠죠 프렌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프렌을 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절차들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그 절차들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개발 공정으로부터의 인수입니다 그래서 개발 공정으로서의 인수는 뭐냐면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도입이 됐다라는 조건 하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회사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부서가 만들어지고 아니면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정보시스템이 있겠죠 그 정보시스템과 차세대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왔던 정보시스템의 조화를 분명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 또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마스터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관련 주요 산출물이라든지 또는 시스템 운영 지침서라든지 업무 운영 지침서라든지 아니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개발 공정으로부터의 인수를 받아 이렇게 조화롭게 다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계획 수립은 본격적으로 시스템 운영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단계인데 정보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 또는 자원 또는 조직 또는 또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교육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우선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운영조직이 최소 단위로 연단위로 운영계획서를 수립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운영계획서를 검토하고 보완을 해주셔야 되지만이 이렇게 운영계획 수립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예산 및 자원계획 중에서 우리가 계획을 짜는 것 중에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예산하고 자원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우리가 정보시스템 운영에 실제 소용되는 비용을 짜는 게 예산이겠죠 그리고 그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시스템 운영관리에 의한 예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프렌도 짜는 게 예산 및 자원관리 중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 인력도 마찬가지죠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자원도 있지만 인적 자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 인력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려하는 장비 또는 설비 등에 대한 자원할당까지 계획하는 자체가 예산 및 자원계획 부분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제 조직 구성은 운영관리 업무 어떻게 지금 짜고 있는지 역할별로 우리가 필요 인원들이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다 짜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직원들의 능력들을 다 짜져봐가지고 여기서 뭐가 또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충원 인력들도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각 지역 역할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들이 무엇이며 근무 시간 교대 근무 수직들이 무엇인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조직 구성에 관련되어 있는 파악만 잘 하시고 계신다면 기업 분석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육 계획입니다 우리가 조직 했어요 그리고 예산하고 자원을 할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각 직무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 훈련 계획 수립할 때는요 각 직무 역할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술 요건 교육 요건과 그 다음에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 실정 및 성과 관리 방안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교육 자체가 어디에서 실행되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과 인적 자원 관리 우리가 컨소시엄 사업이나 아니면은 지산맛이라는 그러한 컨소시엄 또 형태의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배움 카드도 있죠 이러한 고용노동부 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무료로 또 재직자들한테도 시켜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 훈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침서와 이렇게 절차서가 작성이 될 텐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각 기관의 상황이나 그 다음에 분위기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지냐면 시스템 운영 관리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의 운영 관리 지침서도 당연히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업마다 이러한 정보 시스템 운영 방침이나 아니면은 지침서는 당연히 달라지게 되고요 이것만 파악하고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또 그 기업이 성장해 왔는지 또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금방 파악이 가능하시겠죠 지금 저희가 본 것은 계획 단계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까 제가 처음에 초반에 보여드린 것은 정보 시스템의 운영의 10대 원칙이었죠 그렇죠? 10대 원칙이기 때문에 10개의 원칙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10개의 원칙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하기 전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우리가 파트 1에서 첫 번째로 하는 부분은 변경 관리 및 구성 관리 부분을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관리와 구성 관리 부분에 우리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구성 변경 관리 부분은 정보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구성 현황 또는 이력 또는 구성 파일, 파라미터 그리고 구성원들에 대한 구성을 하고 또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변경안이 생기면 충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원이 소갈될 수도 있고 또 자원을 변경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변경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 또는 지시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는 부분들이 변경 관리 및 구성 관리 역할들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적용 범위는 구성 관리 부분은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구성하는 대상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우리가 구성 관리 부분인데 이는 대상으로부터의 연관된 모든 기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도 또 아니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이거를 영업을 하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다 구성을 관리해줘야 되는데 모든 프로세서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경 관리는 정보 시스템의 분석으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변경에 대한 요청을 파악하는 그러한 부분이 적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성 그리고 변경 관리에 수행한 조직은 우리가 사용자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당연히 최적의 서비스를 받아야지만이 이윤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방법과 그 다음에 절차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거를 지시하고 통시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적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구성하는 요소라든지 환경 요소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러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보안 또는 데이터 전설 장비 이러한 등등의 구성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구성해낸 것을 변경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도입될 자원들에 대한 운영을 발생하는 요소들에 대한 그러한 지침서 그러한 지침이 우리가 변경 관리 및 구성 관리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변경 관리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변경 관리 부분은 변경 관리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분야에서 우리가 변경 관리 즉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 우리가 변경 관리해야 되는 대상들은 첫 번째가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통신 장비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있고요 세 번째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네 번째 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운영 중인 시스템 유지랑 또는 자원 또는 실행과 그리고 관리하는 모든 문서와 절차 등이 다 변경 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관리 모델을 보게 되면은 의사 결정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경 자문위원회가 있고 변경 관리자, 수행자, 시험자, 요청자, 타 프로세서 엄청난 그러한 요소들이 있죠 이러한 변경 관리 모델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경 관리 모델들이 단순 변경과 그 다음에 긴급 변경 그리고 일반 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속해 있는 즉 변경 자문위원회에서는 긴급 변경 모델과 긴급 변경 모델과 일반 변경 모델들이 우리가 또 속해서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단순 변경에서 변경 관리자만 우리가 단순히 또 수행하면 되고요 또 변경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 변경 모델과 단순 변경 모델에만 우리가 또다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긴급 변경 부분에서는요 변경 자문위원회와 변경 관리자가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알아본다면 일반 변경 승인 흐름도를 보면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승인이 되는지 변경이 승인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IT 기업에서도요 이렇게 변경에 대한 승인을 내주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자가 변경 의사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변경의 중요성을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을 캡이나 아니면은 변경 자문위원회에다가 배포를 하죠 이거를 되는지 안 되는지 자문을 받고요 그리고 변경 승인에 대한 우선순위 즉 긴급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긴급적으로 되어진다면 긴급 변경 모델 승인을 하고요 아니면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델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경 승인 흐름도를 가지고 변경 관리자, 변경 수행자, 변경 시험자까지 우리가 단계별로 1번하고 2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변경 수행 흐름도를 잠깐 보시면은 두 번째에서 변경 수행 및 철회 개혁 수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변경 사항 사전 시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 수행을 하게 되고 수행이 오케이 된다 그러면 얘 하게 된다면 바로 변경이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니요 하게 되면은 철회 개혁 수행한 것을 다시 검토하게 되죠 그래서 캡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시 보내서 검토 우려를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노테이션 되면서 다시 진행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변경의 평가 흐름도는요 이건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구성 관리 프로세서와 변경 관리 일정 평가를 하고 나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이 없으면 일반 변경의 종료가 되고요 일반이 있으면 이상 현상을 다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변경 문제 사항에 대해서 문제 관리 프로세서에서 다시 변경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은 타 프로세서에서도 그리고 변경 요청자에서도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긴급 변경 수행 흐름도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긴급한 변경 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인적 자원이 갑자기 또 그만둘 수도 있죠 아니면 갑자기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고 역할들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또 자원들을 수집을 해야 되고 또 이루어야 되는지 그러면 시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줍니다 그래서 긴급 시험을 우리가 긴급적으로 우리가 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시험을 해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또 변경 조정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긴급한 변경 수행이 된다면 수행이 된다 그러면 바로 수행을 시켜주는 4번으로 가는 그런 수행을 시키면 되고요 아니다 하면은 다시 철회 계획을 수행을 합니다 다시 우리가 긴급 변경을 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적 자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적 자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해서 바로바로 또 이렇게 내도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또 철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프로세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가 흐름도는 이렇게 긴급 변경 사항을 구성료 DB들을 갱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관리 프로세서와 그 다음에 이상이 있는 예 없는 나라를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이상 현상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다면 이상 현상을 분석을 해가지고 변경 문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관리 프로세서를 이용을 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상이 없다면 바로 변경을 긴급 변경을 종료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변경하는 수행 프로세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단순 변경 요청을 변경 요청을 하게 되면요 이거에 따라서 단순 변경 승인을 하게 되고 구성관리 DB인 갱신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성관리 프로세서와 변경 수행, 단순 변경 모델 종료까지 시행을 하게 돼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경 관리 및 구성관리를 하고 있는 역할자들이 있겠죠 그 역할자들의 우리가 역할과 그러한 책임 즉 어떠한 직무들을 하고 있는 직무를 갖고 있는지 직무 역할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책임적인 부분들 그래서 어떠한 책임지를 가져가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 변경 관리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책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책임을 맡고 있으며 각 구성 요소의 변경 시에 승인권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권자의 판단 하에서 구성 및 그리고 변경 관리 담당자를 우리가 겸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성 및 변경 관리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담당자들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각종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오류보고서라든지 변경 보고서 등을 포함해서 운영과 관리에 있는 모든 구성 및 변경 한목의 또 다른 기록 그 다음에 관리 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담당자는 모든 신규 구성 요소를 등록하고 승인하고 또는 변경 사항을 기록하고 또는 운영자의 관리에 따라서 필요한 문서들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변경 관리 구성 관리 부분의 구성 및 변경 관리 라이브 담당자는요 라이브 담당자를 지정해서 각 정보를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규모가 작은 운영의 경우에는 구성, 변경 관리 담당자가 이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로의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승리되지 않은 부분들은요 우리가 변경 수행하고 다시 동시 변경 수행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그러한 담당까지 역할까지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변경 관리 부분에서 우리가 타 부분과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만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운영 상태 관리를 본다면 프롬과 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운영 관리 상태에서 변경 관리로 가게 된다면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상태 관리 부분을 알아보면서 어디로 가냐면 변경 관리 부분으로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변경 관리 부분에서 운영 상태 관리를 보게 된다면 변경 결과를 우리가 운영 상태 관리에다가 지시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표를 잘 보시면 그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걸 일일이 다 파악을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그리고 변경 관리의 핵심 성과 지표들이 있습니다 핵심 성과 지표들이 있는데 반복 절차, 그 다음에 빠르고 정확한 변경 수행 그 다음에 변경에 따른 서비스 보호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변경들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핵심 성과 지표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무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 성공적인 요소들만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구성 관리입니다 구성 관리 계획은 우리가 구성 관리에 관련된 프로세서라든지 정보시스템의 구성 관리에 대한 담당자를 선정한다든지 변경을 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의 구성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싸잡아서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성 관리 요소의 식별하고 제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의 구성 요소의 정보에 취합과 기록 그리고 구성 관리 요소 명칭 부여라든지 아니면 신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또는 장비 도입에 따른 관리 요소의 추가 또는 변경에 대한 요청들이 우리가 관리 요소들의 식별과 제어 부분에서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 나타내있는 그러한 기반도입니다 그래서 IT 기반도에 하드웨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드웨어 부분은 서버와 디스크로 나눠져 있고 서버 부분은 또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져 있고 중형에서는 운영체제와 프로세서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 관리 부분의 세 번째 분야에서는요 구성 관리 요소의 보관 및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들의 버전이라든지 또는 적용된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이런 보관과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구성 관리 요소의 상태, 기록,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구성 관리 요원들이 알아야 되는 그리고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또는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수 있는 하드웨어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까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 업무 상태, 모니터링 예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계획된 상태라든지 접수 상태 그리고 유지 보조 상태, 백업된 상태를 통해서 시간대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 예를 우리가 나타내 봤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검증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증과 그리고 비정기적인 검증을 통해서 업무 수행에 우리가 변화가 없게 그리고 업무 수행할 때 발생하는 구성 요소들의 브리치, 발견 시에는 바로바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검증하고 점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변경과 점검들이 분명히 있으셔야지만 우리가 구성을 잘했다 그리고 구성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전에 처음에 알아봤던 변경 관리 부분에 변경을 바로바로 또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절차들을 밟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구성 관리의 절차 등도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검증하고 구성 관리를 해서 그리고 이거를 검증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썼어요 점검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던 절차들도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 평가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조직의 만족도라든지 또는 감사 보고서를 검토한다든지 또는 구성 관리 범위나 구성 요소의 속성의 필요성에 대한 재금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절차를 평가를 해주는 부분까지 구성 관리 부분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아까 변경 관리 부분과 다르게 구성 관리 부분을 좀 나타내 봤는데 이것도 저희가 몇 가지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운영 관리 상태에서 우리가 구성 관리 부분으로 간다면 CI에 별임 개치를 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 관리 부분에서 우리가 구성 관리 부분으로 우리가 연계를 맺는다면 어떻게 봅니까? CI별로 문제를 분석하고 에러 정보들을 통보해주는 그래서 어떻게 통보를 해주고 어떻게 뭔가를 주어야 되는 그러한 관계를 맺는다면 저런 식으로 주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우리가 운영 상태 관리에서 구성 관리 부분에서 운영 상태 관리 부분으로 간다고 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CI 정보들 또는 관계 등을 알려주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보는 표가 되겠습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표를 직무를 분석할 때 그리고 직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또 조직에 관련되어 있는 역할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구성 관리 부서에서 운영 상태 관리 부서로 보낼 때는 어떠한 부분들을 보내야 되는지 그거를 한눈에 안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한 그러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경 관리 및 구성 관리에 산출문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산출문이 남겠죠 그러한 산출문에는 구성, 변경 관리 요청 부분이라든지 또는 구성 및 변경 관리 상태 기록 부분이라든지 또는 구성 및 변경 관리 평가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경 관리 및 구성 관리 부분으로 저희가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운영 상태 관리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상태 부분을 우리가 구성하고 변경했던 부분들을 또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운영 상태 관리를 통해서 이상징운을 발견한다든지 또는 기록하고 그런 것을 분류하고 또 통지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들이 그거를 받았을 때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모니터링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차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러가 발생했어요 에러가 발생했으면 어디 부분에서 이러한 에러가 발생했느냐고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주고 담당자가 그걸 고칠 수 있게 그리고 언제까지 고쳐주세요라는 그러한 일정까지는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의 가용성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업무가 우리가 운영 상태 관리 즉 모니터링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업무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러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생소하게 또 들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참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 상태 관리의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적용시켜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그거는 정보시스템의 수집 또는 상태 점검이 가능한 하드웨어 또는 주변 장치 또는 데이터베이스 미드레어 그리고 전산실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설비들 여러분 UPS나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죠 UPS는 전원이 차단됐을 때 전원이 차단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고 항온항습기는 우리가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산 관리에 대한 구성 요소라든지 또는 모니터링 업무 또는 가용성 유지를 위한 상태 관리 업무까지 적용하는 부분이 이러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적 자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운영 상태 관리의 역할 그리고 책임자들과 그 다음에 담당자들은 어떠한 역할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신입적으로 들어가야 되면 담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직무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책임을 줘야 되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운영 상태 관리 책임자는 내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들어가서 책임자급이 됐어요 그러면 요청된 운영 상태에 대한 정책 수립이라든지 그러한 정책에 대한 반영 또는 변경 또는 통제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게 책임자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이라든지 인력 계획을 수입하는 그런 부분이 책임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관리 콘솔이 설치된 경우에는 통합 운영 상태 관리 관련해서 정책 수립이라든지 통제 업무 등을 통해서 자동화 구현 가능성을 대한 검토를 하고 테스트하고 적용 업무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세상 요즘에서는 이제 4차 산업명에 관련해서는 AI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은 현재로서는 잘 진행이 되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담당자 같은 경우는요 운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침해상을 포함한 이상징후 발견 시 해당 업무자들한테 통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운영 상태 관리를 요청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요청자들은 운영 상태 관리라든지 또는 대상이라든지 또는 항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신규, 등록, 변경 또는 삭제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운영 상태 관리 요청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업무 내용 및 절차 등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절차로 우리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상태 관리 요구사항의 수집, 관리 항목 등의 정의 또는 운영 항목 상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 대상 시스템의 관리자 또는 상태 관리 필요하는 업무 담당자들끼리 이렇게 운영 관리 대상이라든지 관리 항목 등을 대한 요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요청을 접수하는 사람도 있었죠 접수 대상도 있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두 번째로 운영 상태 관리 항목과 임계치라든지 또는 이러한 항목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초과 항목들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파악하게 되면 운영 상태 관리에 대한 적용 기간 등까지 두루두루 다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운영 상태 관리에 대한 구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상태 관리에 대한 자원과 그 다음에 인력 등이 파악이 되는지 우리가 확보가 되는지 한번 해보려면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 상태 관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또는 주기 적합성 또는 기술적인 고려 사항까지 가지고 가야지만이 우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운영 상태 관리 환경을 구현해야 됩니다 이제 계획까지 세웠으니까요 세울 때는 운영 상태 관리에 대한 대상 자원별로 관리하는 그러한 개별 운영 상태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 콘솔, 통합 관리 콘솔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 상태 관리에 대한 운영 중인 것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정보를 통합해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그리고 분류를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영 상태 통합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환경 구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해주고 난다면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 자원을 배치를 해가지고요 운영 상태 관리의 요청자와 대상 시스템 업무 담당자들 간에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또는 수집, 분류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의 우리가 구성 조사에 대한 업무 향상도 그리고 업무 영향도를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보는 그러한 부분까지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운영 상태 관리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사전에 정의된 운영 강요 항목에서 세부 항목별로 수집된 실시간적으로 수집된 부분들을 분류를 해서 가져야 하게 되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을 포함한 운영 상태 관리 기록을 우리가 작성하고 관리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 상태 관리 절차 등을 보게 된다면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누가 합니까? 운영 상태 관리 요청자 하게 되죠 그래서 운영 상태 관리에 대한 항목과 신규 변경 그 다음에 삭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구현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를 파악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운영 상태 관리 환경 구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아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조정해서 재검토해라 라고 다시 보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운영 상태 책임자들이 하는 역할들은 운영 상태 관리 환경 구현 테스트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 하자 안 하자를 반드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항시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항시적으로는 로그 데이터 소집 그 다음에 용도별 가공 및 분석 그 다음에 이러한 시점의 시점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업무 담당자들한테 어떻게 통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또는 문서화 시켜서 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운영 상태 관리에 대한 기록과 그거를 관리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운영 상태 관리자의 담당자가 하는 역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운영 상태 관리자로 들어간다 하시면 이제 연차가 되면 될수록 책임자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청자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운영 상태 관리자들의 부분에서도 우리가 관련 산출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 산출물들은 운영 상태 관리를 요청하게 되죠 요청서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요청서에는 요청자의 인적사항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요청했는지 그리고 연락처가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 상태 관리자의 대상 시스템의 일반적인 정보 어떠한 서버를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어떠한 시스템에다가 이러한 요청서를 하느냐 또 항시 쪽으로 운영 상태 관리를 해주는 요청을 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상별로 관리 요청 항목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 쪽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다 요청서에 지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항목에 대한 운영 상태 관리의 적용 검토 기간을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서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지금 관련 산출물이 나오게 되고요 운영 상태 관리 현황 보고서를 보게 되면 운영 상태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일반적으로 정보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시스템이라든지 용도라든지 담당자 인증 사항이라든지 연락처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요청 항목에 대한 데이터 수집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또는 운영 상태 관리 요청 항목들이 비정상일 때는 통지 그리고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운영 상태 항목의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우리가 이러한 현황 보고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 상태 관리를 하고 있는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록 대장에는 이런 것들은 운영 상태 수용 중에 비정상 상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는 상세 내용과 특이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또는 담당자의 통지 여부 즉 비정상적으로 여부됐을 때 담당자의 통지에 있는지 안 되는지까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 기록지로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련 산출물까지 가져가 본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운영 상태 관리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운영 상태 요청자 그리고 운영 상태 관리자 그리고 운영 상태 담당자까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제가 봤던 관리 산출물 중에도 제일 마지막에 봤던 운영 상태에 대한 기록지입니다 그래서 요청에 따른 상태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요청에 따른 관리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또는 이러한 부분들이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담당자들이 담당자한테 다시 통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현황 그다음에 운영 상태 관리 부분에서는요 지금 현재는 문서화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뭘로 바뀌고 있냐면 우리가 디지털화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디지털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것들이 다 넘어가면서 이거를 또 IT화 시키게 되는 부분이고요 IT 기업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 IT 기업에서는요 또 다른 기업에서도 이러한 프로세서들을 이런 관리 지팀들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게 또 만들어주는 관련 산출물까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까지만 파악을 해보시더라도 지금 확실하게 또 이런 운영 상태 관리 부분의 직무에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구성 그리고 변경 그리고 운영 관리 부분까지 우리가 정보 시스템의 OP 부분이죠 정보 시스템의 운영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구성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변경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잘 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변경 관리, 운영 상태 등을 관리해 보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세 개 파트를 오늘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가 신입자들 많이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경력자들 많이 뽑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파악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또 이 시간이 돌아왔네요 IT 실무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IT 실무자들의 생생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거의 한 열 몇 번째 정도 시간이 될 텐데요 이 실무자들을 다양한 실무자들을 만나보니까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실무자들을 만나보는 시간들이 가장 또 기다려질 수 있고 또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여러분들한테는 깨알 같은 또 정보잖아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직무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인드도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면접을 보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시험 문제도 출제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시험을 출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파악이 보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오늘도 한 곳을 다녀와 봤습니다 한 곳을 다녀봤는데 어디를 다녀왔냐면요 자 여러분들 KCC 정보통신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자 KCC 정보통신 여러분들이 잘 알아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중견기업의 대표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KCC 정보통신에서도 많은 또 국가정책 또 국가기업에 또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또 사람들이 신입직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또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 회사의 SI 사업팀의 주임인 우리가 문땡땡 이 친구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저한테 한 3년 전에 또 강의를 듣고 또 IT 실무 강의를 듣고요 그 다음에 IT 컨설팅 또 취업 컨설팅을 같이 받아서 우리가 한 번에 또 취업에 성공해서 KCC 정보통신에 성공해서 지금은 3년차 넘게 또 진행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야말로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고 또 KCC 정보통신 올 하반기에 또 아니면은 또 내년 상반기 때 KCC 정보통신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눈을 좀 크게 뜨시고 귀도 좀 쫑긋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자 KCC 정보통신은 IT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IT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회사 공공기관과 국방 또는 금융 분야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고 그리고 그거를 컨설팅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이기도 하죠 현재 지금 그 친구가 하고 있는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SI 사업팀에서 지금 이해라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주임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시스템의 개발, 유지 보수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보수화를 담당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친구는 개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한 팀은 주로 공공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산자부라든지 아니면 국토개발부라든지 여러 정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즉 공기업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입찰을 들어가가지고 수출을 하게 되면 그거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이 친구가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역할들이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입직원들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또 중요하죠 2600, 2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2700 정도 받으니까요 이 친구는 지금 좀 더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3000 넘게 좀 받은 걸 알고 있는데 개발자로서는요 좀 잘 많이 받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자랑할 복지가 있느니 자 이거는 뭐냐면 저희 회사는 매년 뭐라고 하냐면 체육대회 그 다음에 송년의 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체육대회하고 송년의 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업에 있을 때는요 송년의 밤 때 저는 뭐 했냐면 이제 보컬을 했었거든요 또 직장의 밴드를 같이 했었는데 보컬로서 또 같이 공연도 했었고요 송년의 밤 때 연습도 해가지고 대표 회사님이 또 업무 시간에 연습 시간도 주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 회사도 KC정보통신회사도 체육대회와 송년의 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파악이 되네요 그리고 각 계열사 직원들에게 소속감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본인과 가족에 관련해서 의료비를 또 지원을 하고 있고 또는 우수사원 포상제도를 통해서 분기마다 뛰어난 우수원 직원한테 포상금까지 줄 수 있는 그렇죠? 너희 일이 잘했으니까 상금 줄게 이런 내용이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회사에 사용할 만한 복지가 되겠습니다 자 직급체계 여러분들 또 직급체계는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직급체계들은 아예 허무는 그러한 회사들도 나오고 있죠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허무는 대기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직급이 있는 부분들은 여기는 또 사원, 그다음에 주임, 그다음에 대리, 그다음에 선임급들 그리고 책임, 그다음에 수석급들이 나와 있는데 잘 알아볼 수 있게 또 표시이 났네요 그래서 선임급들은 과장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책임급들은 차장급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사예요 그리고 수석급들은 부장급에 조금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직급이 필요한 신입의 역량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이러한 역량들을 큐어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지식이 좀 필요하다 IT 개발자들이 개발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IT 개발자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는요 신입들이 들어가서 바로 코딩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코딩을 바로 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코딩을 바로 시키지 않고 각 기업의, 자기 기업의, 자회사의 코드를 분석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분석한 것을 가지고 세미나를 놀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왔다 그 코드를 분석하고 그 코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왔다 그러면 그거를 고쳐보는 그러한 형태로 가서 나중에는 이제 신규로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으로 가겠지만 처음부터 코드를 작성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입이 업무에 투여하게 되면 처음부터 코드를 작성해보다는 기존의 코드들을 읽어보고 그리고 분석하고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입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드에 대한 업무가 녹아있는 부분이 코드를 분석하고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신입 직원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또 면접에서 그리고 취업에서 성공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직원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서류 전정을 통과하면 직무 적합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평가를 실시한 후에 기술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렇게 필기평가랑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그런 스피치평가가 들어가는데 두 번에 걸쳐서 면접을 진행하고 나서 채용하게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면접 평가 때 정형화된 툴이 있느냐 정형화한 툴은 없으면서 직군에 따라서 적합한 인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 채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평가에 따라서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직무에 우리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파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본다는 것입니다 실무 면접 시 어떤 면접자가 떨어지나요? 우리가 나와 있는데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IT에 지식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면접 시 적극성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비교적 이렇게 지식이 없고 적극성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떨어진다고 얘기했었고요 채용 과정에서 인성과 직무 이게 어느 수자의 순서에 굳이 준다면 저희 경우에는 인성을 우선으로 둡니다 인성을 우선으로 둔다는 것은 뭡니까? 개발자가 전문적이긴 하지만 신입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인성이 안 돼 있으면 조금 불편하다 조금이 아니라 거의 한 물을, 부서를 우리가 흐트러 놓을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입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노력하면 배울 수가 있는데 인성은 그게 잘 안 된다 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수의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만큼 사람들과의 융합이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인성적인 평가가 좀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기술적인 노력도 많이 해서 직무도 많이 알고 들어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코드 분석 정도는 해오시기에 좋겠다라는 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의 직무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스킬이 있는지 현재의 직무하고 스킬이 있다면 배울러는 자세입니다 IT 제가 생생 인터뷰를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배울러는 자세를 신입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부서든 가든 간에 IT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든 가든 간에 배울러는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특히 IT는 그렇습니다 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분석하고 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수정하고 또 신규로 만들어 보는 것보다는 그게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울러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이상의 광고미하고 다양한 지식들 즉 제가 하고 있는 방송에서 나오는 이러한 직무들 있잖아요 직무들도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가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원자들이 경험했어야 하는 프로젝트 방향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경험을 했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다양한 개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험들? 다양한 언어 즉 C라든지 자바라든지 여러 가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언어들을 해보시고 다양한 기술들을 또 사용하실 수 있게 프로젝트도 진행해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모전 또는 기획 공모전 또는 개발 공모전 아니면 아이디어 공모전 여러 가지 공모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기 이 친구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프로젝트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입 지원자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라는 우리가 질문을 전제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말을 해주셨냐면 자 길게 했죠 IT에서는요 우리 학교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정말 다양한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과정밖에 없기 때문에 IT 직무가 있다는 것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IT 직무라는 것은 엄청난 직무들이 많고 있고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IT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신입으로서 우리가 개발자의 커리어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제한된 직무만을 하게 될 텐데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려왔듯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 현지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모전 또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10분 직무를 선택하는 많은 노력을 필요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직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해당 직무의 기술을 향상시킨다면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분명히 인정을 해주게 될 거고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쉽지는 않을 거다 왜? 처음 발들여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발들여놓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자기도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이 가고 있는 길이 또 그러한 거리이기 때문에 자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꾸준히 자기 발전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어 있다면 그 어떤 직업이라도 오랫동안 인정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인터뷰를 끝마쳐봤습니다 자 이 KC 정보통신에 다니고 있는 이 문 주임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차에 이제 핫한 또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한 친구들이 이렇게 신입 직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당 부분들을 얘기해주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잘 보물이면서 지금 현재 잘 준비하셨잖아요? 준비하셨으니까 지금 잘 되돌면서 하반기, 상반기, 내년도 상반기까지 우리가 잘 준비해서 취업에 성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otワuu